이 시간에는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처음 다섯관, 모세오겸은 각 책의 맨 처음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 됩니다. 즉, 창세계의 히브리식 명칭은 베르쉬트입니다. 이 명칭은 머리, 으뜸, 시작을 뜻하는 명사 로시와 무엇무엇 안에, 무엇에 의해, 무엇과 더불어의 뜻을 가진 전체사 배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태초의 처음에입니다. 창세계의 헬라어 번역본과 라틴어 번역본에 게네시스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이는 생성 근원을 뜻합니다. 우리말 창세기도 이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시작의 책인 창세계는 하늘과 땅의 시작에서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그리고 선민의 역사, 기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창세계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를 동사바라로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동사의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심,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창조는 물리적인 세상의 창조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 창조입니다. 창세기란 책은 세 가지 질문.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가난한 땅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는가에 답하는 책입니다. 야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와 원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자손과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가난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의 창조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는 주제가 바로 신앙이냐 과학이냐입니다.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신앙으로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영역의 공통점은 현재를 바탕으로 근원을 찾아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답을 내어놓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근원과 원인자에 대한 답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증거에 대한 관찰을 통해 논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방법이자 사고체계입니다. 과학은 경험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경험에 대한 관찰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관찰의 결과는 신의 개입 없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속성을 전제합니다. 과학은 경험과 증거에 근거하여 합리적 설명을 하기에 설득력을 가집니다. 동시에 이런 사실은 과학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여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원인, 시작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경험과 증거가 나오면 그것의 기초에서 과학은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원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 역시 자신과 공동체의 경험과 현재라는 증거를 통해 세상의 창조주와 세상의 원리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점은 제일 원인자인 창조자가 존재하며 창조주가 자신이 믿는 그분이라는 근거에서 출발하여 세상의 원리를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경험과 증거는 신앙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논리적인 면에서 신앙의 한계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루기에 어떤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 믿으며 믿기 위해 알아간다. 이것을 안셀름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근원에 관한 부문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에 최대한 다가가려 노력하며 가능한 답을 찾으려 애쓸 뿐입니다. 우리를 넘어선 영역이기에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란 존재의 한계요 현실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창세기는 하나님, 사람, 사단의 상과 관계를 설명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인적적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 수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전적으로 소속되는 배타적인 독점적인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인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삶이란 신교류에 이끌려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이를 포착한 것이 사단입니다.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인 사단은 창조주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단은 달콤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사람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창조주의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피조물에 불과한 사단이 세운 멸망의 왕국에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 고통의 나날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영적 실체들이 삶과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셋째,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한 다음 바로 죄를 다룹니다. 문맥에서 보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정입니다. 히브리어로 죄를 짓다는 단어는 하타입니다. 이 어근이 가진 기본의 의미는 목표에서 벗어나다 혹은 관역에서 비껴나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표,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비유적으로는 길을 잃고 헤매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방향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추상적으로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바란 관계를 버리고 사단과 사람의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사람의 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죄는 사람의 실패와 동의어입니다. 동시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실패, 죄를 바로잡으시는 분으로 말합니다. 구원은 깨진 관계,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노력에 감동받은 사람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회계입니다. 창세기는 사람의 실패와 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사람이 먼저 관계를 깨뜨렸지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요한 1서 4장 10절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구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사람들은 순종으로 응답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인 선민을 통해 부르심에 아직 응답하지 않은 사람인 만면에게 찾아가셔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손을 내밀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성경은 신앙고백으로 시작하여 신앙고백으로 마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다다른 결론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과학, 철학, 종교와 문화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관점으로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거나 철학의 관점에서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학적 관점이나 철학적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으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현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되는 내용들로 가득찬 신화 혹은 소설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들로 인해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수용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채워넣으면서 신앙에서 멀어져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어 그분의 모든 것을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사고라는 울타리에 가두어버린 결과입니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특히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기초하여 질문하며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믿음을 떠난 질문은 의심을 낳고 그 의심과 질문은 사람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며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개독교 신앙의 출발인 신앙 고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창세기 1장 2절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창세기의 구조는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서와 12장에서 50장까지의 이스라엘 족장서로 구분됩니다. 기독교와 달리 유대교는 창세기를 톨레도트로 구분합니다. 히브리어 톨레도트는 우리말로 족보, 계보, 내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는 하나의 서론과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인 1장 1절로 2장 3절까지의 창조이야기 본론인 2장 4절로 50장까지의 10개의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의 형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것들은 X의 족보다와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것들은 X의 아들 Y의 족보다입니다. 2장 4절로 4장 26절까지는 천지의 계보 5장 1절로 6장 8절까지는 아담의 계보 6장 9절로 9장 29절까지는 노아의 계보 10장 1절로 11장 9절까지는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를 다룹니다. 11장 10절로 11장 26절까지는 샘의 계보 11장 27절로 25장 11절까지는 데라의 계보 25장 12절로 25장 18절까지는 이스바렐의 계보 25장 19절로 35장 29절까지는 이삭의 계보 36장 1절로 37장까지는 애서의 계보 37장 2절로 50장 26절까지는 야곱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에 대한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